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마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마이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여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면 거듭난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는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가에서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죄는 아예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하게 아예 하나님이 계신지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죄인이냐고 하며 자기들이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또 자기가 의인이라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그런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거기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들은 더 악한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삶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닮으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 지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기를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야 그 소리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은 우리로 죄를 토설케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요약하며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알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아도 죄 하나 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세례받고 성령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 모두 거듭남 삶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